1. 3. 5. 4. 4. 7. 7. 8. 9. 9. 9. 새끼들 아직도 무슨 상황인지 몰라보이는 분 저석을 채껴 누워 폈지 행내 의심하는 눈 기다리지 않고 터뜨려 버려 폭탄 놈들의 버머지를 유일한 증거는 6년 지난 강남의 운전면허증 낮의 비즈니스 진짜 내 하루에 시장은 해가 사라진 후 지상의 것들은 관심이 없어 두 눈은 항상 구름의 끝 전화 좀 끊어 여긴 항상 내 말보다 빨리 흘러가는 중 들으미로 머리를 일단 사실 미래를 다 알고 있다는 듯 마음이 편해져 나의 두번째 고향 우산의 미군 끼지 아무나 올 수 있어 하지만 대부분 몰라 여기 질이 하루에 펀 너는 오지왕 이그램 사는데 꼬라박어 부업할 수도 있지만 내 말에 도달지 않는 조건 내 우신은 내게 말을 건네고 있어 넌 시간이 없어 난 차 없이 바닥에 얼굴로 푸시고 있어 내 몸을 떨면서 V12 내가 사는 방식은 이제 V12 F**k the 12 형은 사실 쫓아올 때 어떡하니 빨리 가요 잘 소리하던 몸을 최대한 보일 끈 도달지마 너나 자네 나는 술 잘하고 있음 창백하야 내일 죽을 수 있어 후회 없이 난 같이 가지 않아 너네 이랬으면 자리가 없어 I'll risk it 새벽 2시 40km 가리 ATM에서 I'll be new 4차선서 취해 있던 놈은 니 질쳐서 난 촬영할 일 밖에 안 남았어 왜냐 기름 다쳤어 매일 아침마다 초근에 불리수거 쓰레기 치웠어 형제들 내 말보다 변호사 말을 더 믿었어 바라지 않아 도움이 재밌을 건 나밖에 없어 악당이 아냐 그렇게 보일 것 같은 규칙을 지켜 매일 밤 배웠지 최고에게 포쉿 새끼 본 건 맞네 근데 경험한 건 없지 내 취성 모욕하던 놈들 죄다 잘라냈지 이 동실은 내게 말을 건네고 있어 넌 시간이 없어 난 차 없이 바닥에 얼굴로 푸시고 있어 내 몸을 떨면서 V12 내가 사는 방식은 이제 V12 F**k the 12 형은 사실 쫓아올 때 어떡하니 빨리 달려 살소리하고 눈물 최다하고 이끌 두 달쯤 말아 너랑 자네 나눠서 잘하고 있음 장발하야 내일 죽을 수 있어 후회 없이 해 난 같이 가지 않아 너네 일했음 자리가 없어